봉투 가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9월 모평도 6월 모평과 마찬가지로 그저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제가 해설을 할 텐데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유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1번 발음 문제부터 30번 문법 문제까지 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뭔가 전혀 이상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황할 법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도 당연히 보통이죠. 자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로 제2외국어가 전환된 이후에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내가 꼼꼼하게 공부를 잘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건 헷갈린다라고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눈에 있지 않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제가 이따가 해설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 문제에서 짧은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거나 혹은 두세 줄 정도 혹은 세네 줄 정도의 짧은 대화가 나오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혹은 들어가지 않을 말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앞서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1번부터 5번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보기의 내용이 주어진 보기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거절과 관련된 빈칸을 찾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거절과 관련된 보기 4개를 주어주고 하나를 다른 걸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이번 9월 평가원 문제도 그런 식으로 대부분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한 문제 정도가 빈칸 찾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랜덤한 표현이 보기로 주어진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등급에 영향을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표현 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뿐이지 전혀 어렵진 않았다. 난이도, 어휘, 문법 전부 다 그냥 보통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노트를 정리를 할 때 9월 모평을 보고 문법 모르는 게 있었다, 어휘 모르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면서 문제 해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발음 문제죠.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Bonjour, réveillez-vous?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입니다. 너무 잘 아는 단어, bonjour. 그런데 끝에 흐 사운드가 나죠. 발음 규칙, 이제 프랑스어의 발음 규칙은 원칙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몇몇 자음들은 단어 끝에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매번 발음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 공부할 때는 그냥 개별 단어를 입으로 외우는 습관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소리가 나는 에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밑줄 죄다 에흐에 가 있는데 이 다섯 개 단어 중에 유일하게 끝소리가 나는 건 이베, 이베, 겨울이란 단어죠. 자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암기할 때 소리 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건 규칙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아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2, 3, 4, 5는 소리 나지 않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